Q. 아우, 룰비 Q. 아우, 룰비 Q. 아우, 룰비 S&A의 세븐틴! 안녕하세요, 세븐틴입니다! 2022년, 이민년 설날이 다가왔습니다! 벌써 2022년, 한 달이 지났어요, 여러분! 시간이 참 빠르지 않나요? 그쵸, 그쵸. 네, 맞습니다. 다들 2022년 한 달간 어떻게 보내셨나요? 네, 저는 2022년을 루비로 화려하게 시작해서 1월달이 너무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맞죠! 캐럿분들도 새해 목표를 달성하며 바쁘게 보냈다면 이번 설 연휴에는 맛있는 음식 드시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맞습니다. 또한 가족과 친척들에게도 전화로 안부 인사드리며 건강한 연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이번 설날에 들을 노래 하나 추천을 해도 될까요? 네! 바로 여러분 이번 설날에는 호랑이 파워를 듣습니다. 호랑이 파워가 가득한 한 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호랑이 파워로 아프지 말고 안전하게 쉬다 왔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세븐틴이었습니다. 슬라임! 세븐틴! 감사합니다! 행복한 설날 되세요. 안녕.